안녕하세요. 많은 국민들이 대한민국 최초의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가 내년부터 양산이 시작된다는 소식의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는 큰 문제없이 순조롭게 개발이 진행되어 일정이 땡겨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양산을 하기 위한 내년 예산이 배정이 되지 않았다는 소식과 사업타당성이 없고 1단계 양산 수량을 40대에서 20대로 축소해야 한다는 국방연구원의 보고서가 나왔다는 언론 보도로 인해 그동안 기대를 걸고 자랑스럽게 지켜보던 국민들은 어리둥절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kf-21 관련 영상 댓글에는 내년 0원 예산 양산 물 건너갔다는 수많은 비판성 댓글이 넘쳐나고 있는데요. 답답한 마음에 어찌된 일인지 조사해서 알려드리려 합니다. 다만 나름 조사를 했지만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음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내년 예산 배정이 안 되었다는 부분과 사업타당성 없음으로 평가되어 양산이 반토막 났다는 두 부분을 각각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kf-21의 내년도 예산 반영이 안 돼 양산이 불가하다는 보도는 절차상의 문제로 보이는데요.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을 보면 각 부처에서 다음 해에 예산안을 그해 5월까지 기재부로 제출해야 하고 기재부에서는 8월까지 각 부처 예산안을 종합해서 검토하고 정부 예산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합니다. 이후 국회에서는 정부 예산안을 심의해서 최종 확정하게 되는데요. 이때 기재부에서 각 부처가 요구한 예산안을 검토할 때 사업타당성 조사가 나와야 합니다. 따라서 방사청에서 kf-21 사업이 내년 예산을 요구하려면 아무리 늦어도 기재부에서 정부 예산안을 최종 확정하는 8월까지는 사업타당성 조사를 완료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방사청에서는 원래 kf-21의 전투용 적합 판정 시기가 올 11월 달이었는데 이것을 금년 5월 달로 6개월을 당겨서 판정하고 전투용 적합 판정이 나오면 바로 5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사업타당성 조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원래 사업타당성 조사는 6개월인데 이것을 3개월 만에 마치면 정부 예산안이 국회로 제출되는 8월 전까지 그 결과를 제출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연히 기재부와 협의되어야 하는 것인데 아마도 그 당시는 방사청 자체의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당기겠다는 의도였는데 사업타당성 조사가 올해 10월 말에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기재부로는 정부 예산안을 확정하여 국회로 제출하는 8월 전까지 kf-21 예산을 검토할 자료가 당연히 없었던 겁니다. 애시당초 kf-21의 내년 생산 착수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정이었습니다. 그럼 이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처음에 관계부처와 협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소 무리 있는 일정을 공개한 방사청인가요? 아니면 원칙에 따라 사업타당성이 안 끝났다는 이유로 내년 예산 반영을 미루는 기재부일까요? 그게 아니면 방사청에서 나중에 일정이 확정된 게 아니라고 분명히 설명했는데 여전히 내년 착수를 기정사실로 말한 언론일까요? 이상의 설명이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kf-21 사업이 내년 예산의 반영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정부 예산안에 없어도 국회에서 추가로 반영하기도 하거든요. 이제 사업타당성 조사가 끝나고 기재부가 반대하지 않는다면 마지막에 극적으로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국방연구원의 사업타당성 없음 평가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한국국방연구원은 여러 연구센터가 있는데요. 그 중 kf-21의 사업평가는 전력투자분석센터의 업무로 보여집니다. 전력투자분석센터는 전력투자 사업 소요 및 획득 단계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분석 지원을 기본 임무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전문성과 독립성 있는 연구를 통하여 전력투자 사업의 의사결정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국방부, 기획재정부 및 방위사업청과 연계하여 전력소요 검증 및 분석평가 연구를 수행합니다. 이를 통하여 합리적인 군사력 건설 방안 제시 및 국방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기여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군 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이라는 kf-21 즉 kf-x 사업은 당연히 한국국방연구원의 사업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럼 kf-x 사업에 대한 국방정보원의 평가를 최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kf-x 개발은 2000년 개발이 개시된 이후 알려진 바에 따르면, 처음으로 실시된 사업타당성 보고서의 2003년, 2006년 연달아 사업타당성 없음 보고서를 냈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제공동개발 필요, 국책사업화 필요, 사업비 추정곤란, 개발능력 부족, 개발비 확보 곤란 등의 이유로 알려졌는데요. 이후 2007년도에 와서는 kdi 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는 성공 가능성도 불투명하고 예산도 많이 드니 외국산 전투기를 도입하는 것이 낫다는 보고서를 내서 kf-x 사업이 완전히 어려운 상황에 몰렸었는데요. 2009년 건국대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사업타당성 있음으로 보고서가 나와서 겨우 기사회생하게 됩니다. 이후 2010년 한국, 인도네시아 전투기 공통개발 mou가 체결되어 공동개발과 양산 참여국가가 나타남으로 인해 개발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2012년 kdi 보고서는 사업타당성 없음, 2014년 국방정보원도 사업타당성 없음 보고서가 있었지만 국책사업으로 선정돼서 2015년에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되어 2021년 시제 1호기를 출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양산을 위한 최근 조사인 2023년 국방연구원의 보고서에서도 사업타당성 없음, 개발된 kf-x를 신뢰못함, 양산 생산대수 40대에서 20대로 조정 필요 이렇게 보고서를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혼란스러우시죠? 내용을 다시 살펴보니 지금 대한민국 kf-x 개발은 말 그대로 험난하고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럼 국방정보원은 사업 시작부터 왜 초지일관 사업타당성 없음의 보고서를 내고 있는 것일까요? 자료를 조사하면서 저는 국방정보원이 너무 고리타분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자료를 정리하면서 알게 된 답은 그것은 그들의 임무이니까 그렇게 밖에 보고서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 생각이지만 객관적으로 확실하게 사업성 있다고 평가되지 않는 한 연구기관으로서는 이런 보고서를 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kf-x 사업 시작 전부터 지금까지 줄 곳 사업타당성 없음을 유지한 것이고요. 어쩌면 방사청도 이런 평가가 나올 것을 예상은 했었지 싶습니다. 어차피 국책사업으로 시작한 것이니 국가안보라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업을 지속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아쉽습니다. 국민들의 염원과 우리가 수출해야 할 외국의 시선은 국내의 발표와 동향에 예의주시하고 있는 터라 자칫 kf-x 사업에 무슨 문제가 있고 감춰진 어려움이라도 있는지 부정적인 의혹을 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기업이었다면 마케팅의 부정적인 요소들이 절대로 외부에 누출되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kf-x 사업은 국책사업이고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니까 당연히 투명성이 있어야겠지만요. 암튼 아쉽습니다. 그런데 사업타당성은 없는데 1단계 양산 대수를 40대에서 20대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언론에 보도가 있는데요. 이건 또 뭐지 싶습니다. 어차피 보고서는 보고서이고 국책사업이라 방사청과 정부가 판단할 것이라면 그냥 두지 왜 굳이 양상 숫자에 제한을 두는 것인지 미안해서 그랬을까요. 이것 또한 평가서에는 20대 생산해보는 게 좋겠다는데 왜 40대를 생산하려 하느냐는 12거리를 남기는 게 아닐까요. 초지일관 사업성 없음의 평가는 연구소의 성격을 이해도 하지만 정말로 많은 아쉬움을 남깁니다. 우리는 지난 시기 동안 국가의 미래와 운명을 건 많은 기회에 도전해왔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할 때도 수많은 비난을 받았고 포항제철을 건설할 때도 가난한 나라에서 무슨 제철소를 짓느냐는 비웃음도 샀습니다. 우리가 생산한 tv와 냉장고를 수출할 때도 외국 전시장 구석에서 먼지에 쌓여 조롱받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국산 최초의 자동차 포니를 처음 수출할 때는 이게 차냐는 비아냥을 듣기도 하고 삼성이 반도체를 시작할 때는 외국은 물론 그룹 내에서조차 이병철 회장이 드디어 말아먹으려 작정을 한다고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에 그들의 위대한 도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세계 10위권의 강력한 대한민국이 탄생한 것을 우리는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비웃음과 성공하지 못할 것이란 수많은 반대에 무너졌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했을까요? 우리는 선조들의 위대한 도전 정신에 감사하고 이를 이어받아 더욱 전진해 나가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의 국책 사업이라지만 요즘은 기업도 회사의 명운을 걸고 수조원 수십조원을 들여서 신제품을 개발하는 시대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자국산 전투기는 항공 엔진과 무장체계 그리고 수많은 산업에 영향을 끼치고 우리가 첨단 제조업으로 발돋움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어찌 보면 요즘 관심을 갖고 준비하는 우주항공 산업의 시작이 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KF-X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합니다. 일제치하의 굴욕의 대가로 받은 일본의 배상금까지 투여해서 건설했던 포항제철이 만약 성공하지 못한다면 모두가 포항 앞바다에 빠져 죽자는 포항제철 창립 멤버들의 각오가 귓가를 스칩니다. 방사청과 카이의 조기 양산 계획은 다소 무리가 있었다고도 보여지나 경쟁 기종의 등장과 수출 수요를 감안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양산에 들어가는 게 유리하다는 평가를 한 듯합니다. 정부와 방사청, 기재부는 수많은 국민이 지지하고 응원하는 국산 전투기 사업을 꼭 성공시켜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국회는 이러한 국민적 소망을 저버리지 말고 특별 예산으로 편입해서라도 당초 계획된 KF-21 보람의 1단계 양산 예산을 승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긴 설명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대국이 되는 그날까지 강대국 코리아는 달려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애국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애국입니다.